지금은 공원을 가고 있는 길입니다 아침 7시 반이에요 형이 늦게 일어났어요 뭐래? 너가 더 늦게 일어났잖아 제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럼 오랜만에 저희는 사골김치찌개를 먹으셨을 텐데 맞아요, 거의 인천공항에 가있어요 시간이 있다면 사골김치찌개를 먹었거든요 인천공항에 가신다면 드셔보세요 제가 비혁 때문에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럼 다이베이에서 만나요 저희는 사골김치찌개가 먹고 싶었지만 다음에 다음 기회에 얼마 만에 먹는데 아, 아쉽네요 아쉽네요, 아쉽네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그건 너무 다행이네요 약간 무서울 것 같거든요, 비가 너무 많이 오네 다운 받았어? 응 더 당해 왔어 뭐, 아무것도 바랬어 뭐, 한두 시간이니까 살짝 준비했어 열심히 해요 그거 둘 다 인간 드디어 저희는 타이естоί에 여기 왔습니다 보이나 잘? 지금 막 도착한 상태고 근데 또 날씨가 습하진 않아요 생각보다는 안 더운데 지금 우리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늘진 곳에 있고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앞에 이제 막 나가면 엄청 날지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고 지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오후에 리허설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살짝 시간이 있다고 들어서 저는 솔직히 진짜 나가서 돌아다니고 싶어요 좋았다 문을 열어라 좋았어 우와 뭐야 잠깐만 이게 다 뭐야? 뭐지? 이게 뭐야? 아니 어디 나갈 필요가 없어 이게 뭐야? 우와 팬들이 좋아 뭐야 이거 나의 군인 시절이 여기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? 오 대박이다 우리 팬분들이 주신 건가 봐 대박이다 여기 넣어서 챙겨가면 되겠네 아니 근데 야 여기 특이한 게 있어 이게 뭐야? 특이한 것들이 많아 야 이거 오늘 밤에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는 건가? 뭐지 그거는? 이거 아 나 이거 이미 먹어봤지 야 이거 많이 먹어본 거 우리 팬분들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 봐 과자 대박 우와 이거 뭐야? 이거는 약간 무슨 뿔처럼 생겼어 뿔 우와 우와 잠깐만 빵이야 빵 야 냄새 맛있봐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냄새인데 우와 그치? 우와 미쳤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떨리는 순간인데요 저희가 지금 타이베이에 부착해서 휴대전 리허설도까지 시간도 있어서 타이베이의 유명한 옷을 한 번 먹어보고 그래도 저희가 이제 타이베이 택시를 한 번 타보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 정말 어떤 타이베이도 없고 어떤 스티큐이스트도 없고 이렇게 한다는 것 같아 제가 지금 너무 설레요 어디로 가야 될까? 빨리 달린대요 저렇게 아... 비싼 아이씨 이러고 우융면을 먹겠습니다 우융면을 먹겠습니다 일단 들어갈까요? 네 우융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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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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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마요미 민트가 추천했던 망고밥 망고 바오빙 너무 더워요 지금 등에 땀이 줄줄 나는데 이 덜이를 씹혀서 오 뭉가 들어가있어 우와 너무 맛있는데 진짜 이거 보세요 이렇게 떠서 한 입 제가 또 필카를 찍고 있는데 딱 지나가는데 초록카메라가 딱 편드렸어요. 키티 어때요? 뭐야? 네 결제했습니다. 이제 앞으로 이제 그림 그릴 때 저와 함께 할 앞치마입니다. 딱 열어놓은 앞치마인데 아주 예쁜 것 같아요. 물감을 묻히면 안 돼요. 다시 한 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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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 거 같아요. 괜찮은 거 같아요. 이렇게 잡는 거 낫나? 아, 너무 낫다. 이거를 읽다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어요. 미치죠. 아리야 미치죠. 아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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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 부끄 막 수아 만나볼 헤 Zent 오늘 무사히 마쳤습니다. 하이브웨이 첫날이었죠. 리허설이 있었고. 살로 뵙겠습니다. 좋았습니다. 좋았어요. 아무튼. 잘자요. 저는. 여기가? 여기 흔들 수 있던데? 여기 여기 여기. 아 이거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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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.